호박도 있고, 두부도 있고, 버젓도 있고, 게이지보기도 있습니다. 얘는 쑥갓이에요. 긴장게우치.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. 자, 잘 보세요. 오늘의 비법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의 비법. 키랑닐의 비법입니다. 아시죠? 파김치. 그리고 짜잔. 보이나요? 새유젓. 그러고, 끓여주세요. 보글보글, 바글바글. 얘는, 아, 김 때문에 안 불네. 이 점 줄이고, 안 익을까봐 걱정되시죠? 그럴 필요 없어요. 얘는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 기본 손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익는데 재장이 없습니다. 편육처럼. 고기가 다 익으면,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, 다시 한번, 부부부부부부를 끓여주세요. 고기가 다 익으면,